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핫딜은 레노버 2022 게이밍 3i 15.6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i5-11300HCP와 256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RTX 3050 Ti 그래픽에 15인치형 FHD IPS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제휴카드로 결제 시 20%의 할인이 적용돼서 81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해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와 비교해봐도 저렴하지만 단아화 제품들은 메모리가 8기가 제품이고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16기가 제품이에요. 메모리가 2배이면서도 할인 적용시 단아화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한 제품입니다. 어지간한 게임들 원활하게 즐기시려면 8기가로는 부족해서 저도 제품 소개할 때 8기가 제품은 메모리 하나 더 추가하라고 권장해요. 어느 각도에 섞은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IPS 패널과 120Hz의 주사율은 게임 플레이시 쾌적해 보이고요. 웹캠은 물리적인 커버가 있어서 해킹 같은 거로부터 안심이에요. 15인치급임에도 숫자 키패드까지 지원하는 풀사이즈 키보드는 업무용이든 학생용이든 적합해 보이고요. 게이밍 노트북답게 방향키도 억지로 작게 의견허치 않고 풀사이즈로 자리잡고 있어서 편리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해 보이는데 어지간한 A급 최신 게임도 60프레임 방어는 될 거예요. 할인된 가격은 로그인을 하셔야 할인 적용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할인 적용은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결제 시 최종 결제창에서 적용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